쉐이마, 여기서 노래 한 곡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왜요? 많이 피플! 많이 피플! 사람들 다 이렇게 해줄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남자들... 우와... 우와... 에펠탑도 보이고요, 여러분, 저기... 에펠탑 보이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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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유고 간대... 이게... 필요하다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도 잊을 것 같다... 네, 저도... 저도... 너는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는 최고야! 좋은 하루 되세요! 제 남자들에게 추천해주세요! 프렌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프렌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프렌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3 프렌치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아... 아... 약간 소갈비찜 같은 거네... 아... 맛있다... 맞네! 딱 이... 갈비찜 같은 거네요... 소갈비찜... 요거... 치즈에다가... 감자랑... 이거 하몽 있죠, 여러분... 이거... 이거 같이 먹는 거... 이게 이제 쉐이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페이버릿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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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에서 해봤지... 파리에선 안먹어봤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소스가 좀 더 많아서... 아... 아... 약간 달라요... 아... 하여튼 둘이 많이 다르지만... 하여튼 파리에선 많이 안먹어봤고... 소스가 조금 더 많다고 하는 거 같은데? 소스가 조금 더 많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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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꼭 먹으래요, 여러분... 프랑스 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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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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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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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좋아해? 아... 제이마 떡볶이 좋아한데... 제이마 떡볶이 좋아하네... 볼보기? 아네... 아... 제이마 떡볶이 좋아했데? 어... 프렌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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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쵸? 아... 이렇게 칠링을 하는거죠 여러분 What do you want to do in future? I think I'm going to try fly attendants Silver는 승문을 하고 싶다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놀아야죠? 세이먼 눈이 초록색이네 아... 약간 금융적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고? 회계에서 하고싶다고 어릴 때 무엇을 도와줄까요?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어떤거 하고싶냐고? 가수가 되고싶다고 하네요 만약에 어렸다면 나는 유튜브를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 여기서 노래 한곡 해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꾸미라고? 어렸을 때 꾸미라고? 왜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줄거야 비디오 게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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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괜찮은 생각보다 괜찮아 양말을 너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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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미안해 미안해 사실 제가 더 원하는 것 미안해 미안해 한국에 왔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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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년 다음 년 다음 년 다음 년 몇 년 4개월 동안 내년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네요 너 너무 예쁘다 그래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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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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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해? 아직 슬라이너? 여자들끼리 뭐하는거야? 얘는 막 너 진짜 귀엽고 어쩌고 하니까 얘는 너무 섹시해 귀엽네요 나는 수많은 외국인을 만났지만 너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얼굴이나 신체중에 가장 자신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5개 오 그러네 봐봐 오 완전 엄청난 쉐입이군요 오 김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네, 눈이 너무 아름다워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눈이래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라표드 디테스트 음... I don't know 역시 자신감 I don't know 자신감 그래 we're trying to be confident so we don't think about it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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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말하네요 자신감을 다져야죠 저에게 상담이 좋아 이렇게 그치 그치 다만 네 иногда 정말 왜? 저의 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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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이라서 저는 안 먹어요 죄송해요? 저는 무슬림이에요 아, 무슬림? 아, 무슬림이여서 그래서 술 안 먹는다고 하반님? 네, same for me 아, 똑같이 무슬림이구나 어, 잠깐만 I have a Muslim friend in Turkey and they... talked to me right hand, left hand? 예, 예 it's better to eat with the right hand than the left hand 아, 그치 그치? pork? you don't eat? no, no, no only beef or some chicken I like chicken I like beef no, never no, never pork never allowed 아아 아아 맞아 맞아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때 막 배웠었는데 아, 그러면 그것도 있나? 라마딴 yeah so when is 라마딴 시즌? 아, it's different last year it was in June uh huh May, June and this year it was in April 아, 약간 다른가 보구나 뭐 약간 윤달 끼고 약간 이런건가? and next year it will be on March 아, 하여튼 매일... 아, 이게 다르구나 so how long? one month? one month? so never eat food never drink during the day until during the day yeah, during the day and night is okay yeah when the sun goes down we can eat we can eat and drink 음... 음... 라마단 라마단이 하여튼 낮에 물이랑 음식이랑 먹을 수 없는 거 그래서 막 축구선수들도 막 이것 때문에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막 그러잖아요 완전 금식이죠 물도 안 되니까 작년, 재작년 40도였는데도 물 못 먹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지고 쉽대 와... 진짜 힘들겠다 네, I respect respect thank you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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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네, exactly 음... 근데 이제 몸이 괜찮은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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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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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아까 그... 내꺼 양말로 이거 닦아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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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sung 이렇게 맞을수INK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자아 1,2,3 1,2,3 1,2,3 1,2,3 1,2,3 예ержcrates güzel gonna solitary ましょう 잘 Заals 그리고 너 의 아is strongly 하어 왜이렇게! 썰, 좀nn.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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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대로 나르네. 정차? 아~~ 질이네~~ 아~~ 질이네~~ 아~~ It was so nice day Yes How about your day guys? Tell me It was.. ah! Guys or? Us Which guys? You guys It was very cool Yeah that was a great day Yeah it was a very great day Thank you very much for it And we will remember it Yeah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the viewers too They were so nice Let's go Let's go Sho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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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ble tea Okay, go Go Wake up Wake up Wake up Bubble tea Let's go Let's go Bubble tea Let's go Let's go New cheese New cheese New cheese New cheese Oh You can't Oh I like that Chopin The wolves I like It's a little bit It's a little bit It's a little bi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It's a little bit It's a little bit 아이유? 아이유? 아 진짜? 누구의 첫 장래?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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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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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영어 박서주 그리고 또 경빈 예, I like him too BTS 남준 남준 BTS 남준 RM 아, RM 아, RM 아, RM RM 야, V V V V V I think Jimin is cute Jimin is cute JMO 네 제 제 오, 진짜? 오, 정말? 연구단이 7 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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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와버렸어. 오랜만이다. 처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천재 먼저 기강 잡고 갈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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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네. 지금 쉐이버가 말하더라고요. 10으로 9점인데 사진 10점이라고 했어요. 사진은 9점인데 10점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네. 아 이거를 왜 봐요. 아 이거를 왜 봐요. 아 이거를 왜 봐요. 네. 8.5. 8.5. 일값 8.5. 7.1. 8.5. 8.5. 8.5. 8.5. 아 너무 이쁘게 살았어. 아 너무 이쁘게 살았어. 난 마이 타입이야. 난 마이 타입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남주현. 오오. 남주현과. 네. 맞지 않아. 9. 아 9을 받았습니다. 일단 호진이 우리 처음으로서는 1층에 1등을 달리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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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2등. 2등. 6.5. 6.5. 6.5. 7.5. 광고? 0?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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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마지막에 uh I...I got a beat a class oh yeah you look too good wow cis so 0-10 10 yeah you liar you 거 liar no this 프랑스 파리의 감성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아 좋았습니다 아유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국 남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아, 그러면 파리 남자 아니, 프랑스 남자가 잘생겼어요 한국 남자 아, 혹시 본인 프리컬 아, 한국 남자가 잘생겼다는 거 지방 고맙습니다.